어떡해. 좋아. 됐어. 잘생기네. 옆에 기원회는 믿고 듣는 힙합 씬의 대세 미션. 음원 강좌. 그레이 로꼬였습니다. 로꼬 그레이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꼬. 그레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한다. 지금 김종국 씨는 지금 무조건 어떻게든 이 두 분을 모시기 위해서. 저희가 잘생긴 애가 없었거든요. 귀여운 애 천지인데 잘생긴 애가 없어서. 아시아 미남 1위잖아요. 아시아. 저는 귀요미. 귀여운 거예요. 저희가 어깨 큰 애만 있고. 일단은 쓰리콜입니다. 거미 에일리 씨는 처음부터 1번을 좀 염두에 두셨고. 비와이도 번쩍 들었어요. 아마 눈치를 채셨겠죠. 안 돼. 처음 등장할 때부터 사실. 여기는 너무 겹쳐요 근데. 후드티도 딱. 비와이 프로씨가 너무 겹쳐. 맞아 맞아 그러네. 너무 겹쳐. 진짜 작업을 많이 해가지고. 비와이는 질렸대요. 그레이입니다. 아니야 아니야. 어차피 많이 작업했는데 뭘 또 해. 나는 너희들 처음 보지 않니? 저거 주세요. 나는 너희들 보고 싶었는데 너희들도. 아 승훈 씨의 애원하는 눈빛. 저희는 도전도 즐기는 팀이고요. 도전 도전. 도전. 도전이다. 도전이죠. 그게 아닌 것 같아. 하지만 좀 무모한 도전은 별로 안 좋아해서. 하지만 무모한 도전. 조금 위험한 길은 걷지 않는 걸로. 위험하다. 약간 위험한데 우리. 과연 로코 그레이의 1지망은 누구일까요? 수화기로 이동해 주십시오. 모든 분들이 욕심을 내고 있는 로코 그레이. 그리고 이들이 선택한 1지망. 누구 뽑았지? 에일리 쪽 아닐까? 검이 에일리일 거라고. 왜냐면. 일본 통화 끝에. 무대 하는 것보다 더 긴장돼요. 에일리가 이렇게 원한 적이 없는데. 그치. 이제. 로코 그레이 당신의 1지망에게. 러브콜을. 보내주세요. 예능인데. 예능인데 딱. 정국이 형네. 약간 투머치인데 약간 저기. 절로 가면. 투머치 퍼포먼스야. 투머치 퍼포먼스야. 쟤 지겁다고 이제. 차인 거죠? 차인 거죠. 커버복을 이 곡으로 설정한 이 곡이기도 한데요. 이분들의 감성에 어필하는 신선한 새로운 모습에 좀 중점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할 예정입니다. 과연 누구에게 콜을 보냈을지. 거미 에일리. 김종국 황치열. 유 부위. 그리고 신승훈. 유아이 크러쉬. 해볼 만한데. 아, 그래? 유아이. 어떠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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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 어디가 diploma έχать. 도전 nächsten 마지막까지 또, 거미는 도전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얘기했던 김종국 황치열 누구에게? 대박. 러브컬~! 대박 러브컬으로 보냈습니다. 고생했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오. 살려가세요. 고생했어 고마워. 6명이야! 6명IE 오빠. 이거 어떻게. 안 써왔어.